함양산청축협에서는 5월 20일 함양읍 소재 가축경매시장에서 염소경매시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남지역 최초로 개장한 함양군 염소경매시장은 최근계 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염소산업 성장의 기대 속에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매시장이 없어 문정거래로 인해 염소 농가들이 불합리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유통체계를 바탕으로 염소사육농가의 소득보전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기개장을 이어갈 예정인 함양산청축협 염소경매시장은 오는 하반기 중 스마트 전자경매로 전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입찰이 가능한 전천후 염소경매시장으로 탈바꿈해 구매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경매에는 총 109두가 출장해 96두가 낙찰되었으며 최고 낙찰가 180만원에 평균 낙찰가가 82만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